둘, 셋! 안녕하세요, 더윈드입니다. 5월 15일 공개된 아일랜드 뮤직비디오, 혹시 보셨나요? 오늘은 팬분들과 함께 저희 아일랜드 뮤직비디오를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전에 선공개되었던 빛을 담아 너에게 줄게 뮤직비디오와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와 아일랜드라는 모험의 섬에 대한 내용을 담아냈으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뮤직비디오 보러 한번 가볼까요? 아일랜드 뮤직비디오 보러 갑니다. 박하우찬이야! 맨 마지막에 찍으면 처음에 나오네. 아지트다. 아지트다. 뭐야? 오, 빨래. 나 잠들었어. 나 잠들었어. 비행기 뭐! 립한다! 살려! 하늘이 물속에 하늘이 물속에 박수치면 딱 들어갔지 중간에 이어졌어 하늘에 달이 떠있어 달려 하늘에 달이 떠있어 귀엽다 전원아 뭐야 뭐야 뭘 봤어 달려 무서워 뭐야 뭐야 오 완전 꼼꼼 잘 나갔어 살이 번쩍번쩍 세트 두개가 계속 번갈아가프다 세트 두개가 계속 번갈아가프다 너무 작아 뭐야 방금 잘생겼다 뭐야 뭐야 잘생겼다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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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저 금발 누구세요? 저 금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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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비행기 비행기 나온다 나온다 내가 달린 비행기 좋아 진짜 재밌었는데 되게 재밌었는데 비행기 비행기 와 하하 우우 우와 하하하 하하 뭐였어 진짜 잘 나왔다 우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잠시만 박수로 치자! 여러분들은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총 3일에 걸쳐서 촬영을 했는데 하루는 야외, 그리고 이틀에는 세트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이라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대한 만큼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팬분들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았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외 다른 수록곡들도 좋으니까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더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